안녕하세요 가치쿡입니다. 피를 맑게 하여 혈압을 낮춰주고 면역기능과 해독작용으로 우리 몸의 활성화를 돕는 쑥쑥쑥쑥 몸에 자라는 쑥으로 쑥향 가득한 얼큰하고 시원한 쑥 수제비와 달콤달콤한 건강에 좋은 쑥 라떼 디저트 어떠세요? 자 그럼 가치쿡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요리해 볼까요? 일단 쑥을 깨끗이 씻겠습니다. 싱크볼에 물을 받고 쑥을 이엿 하고 투하 이렇게 손으로 살살 움켜잡고 흔들어주세요. 채로 올려보면 여기 보이시죠? 흙먼지. 이 쑥은 저희 시골 뒷산에서 자란 청정쑥이라 이렇게만 3번정도 헹궈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장에서 구입한 쑥같은 경우 베이킹수다 등으로 더 깨끗하게 씻어주면 더 좋겠죠? 수제비 반죽용으로 생쑥 한줌정도 이만큼 빼두고요. 수제비 육수와 쑥 라떼 만들 쑥은 3분정도 데쳐줘야 하니 자 이렇게 담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쑥을 넣고요. 2-3분정도 데친 후 빼내고 찬물에 담가 열기를 빠르게 식혀주고요. 한 번 더 자 이것도 다 건지겠습니다. 참 절대 쑥 데친 물은 버리면 안됩니다. 쑥 수제비 육수로 사용할겁니다. 빠르게 체에 걸러서 모아주고요. 바로 쑥차로 그냥 마셔버리고 싶을 정도로 향이 정말 진하게 올라오네요. 이제 데친 쑥을 오버콕 안되게 흐르는 찬물에 빠르게 헹궈 시켜주시고요. 체에 올리고 생수로 한 번 더 헹구고 물기를 꽉 짜주겠습니다. 이 물은 모아서 쑥 데친 물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두고요. 자 쑥은 준비 끝났죠? 쑥가루 만들기 위해서 먼저 건조기에 쑥을 넣어야 하니 펼쳐서 정리해두고요. 이 데친 쑥 한 줌은 쑥라떼 만들 때 쓸 거고요. 이 한 줌은 수제비 육수에 다져 넣으려고 합니다. 데치기 전 빼둔 생숙 한 줌은 수제비 반죽용이고요. 데친 쑥 두덩이는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해 두시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 시작하겠습니다. 전 전용 건조기 대신 오븐의 식품검조 기능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사용해볼게요. 일단 70도 1시간 정도 돌려볼게요. 오케이 그럼 쑥 수제비 끓여보죠. 제일 오래 걸리는 육수 끓이기부터 출발 2인분 기준입니다. 쑥 데친 물 1.3L 정도 준비하면 돼요. 부족하면 물 보충해서 1.3L 만드시면 됩니다. 1.2L 먼저 넣고 불을 켜고 제일 먼저 데쳐둔 쑥 아주아주아주 잘게 다져 넣고요. 끓기 시작하면 다시 팩 넣고 무너놓고 양파 4분의 1 정도 넣고요. 표고버섯 넣고 불 조절 후 보글보글 퍽 항상 은은하게 끓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30분 끓이겠습니다. 30분 후에 다시마 넣을 거예요. 일단 끓는 동안 쑥 수제비 반죽을 미리 할게요. 밀가루 300ml 20 테이블스푼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볼에 넣어둘게요. 자 물 100ml 넣고 생쑥 작은 두줌 정도 이렇게 넣을게요. 자 완전히 갈아줄게요. 체에 거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굽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밀가루에 소금 1티스푼 넣고요. 이제 갈아 놓은 거 다 넣고 반죽 시작. 물 조금씩 더 넣으면서 반죽 완성해 볼게요. 반죽을 당겼을 때 팍 끊어지지 않고 늘어날 것 같다가 끊어질 정도면은 딱 반죽이 좋은 상태예요. 자 반죽 색 예쁘죠? 자 더 예쁘게 하려면요. 데친 쑥을 이만큼 아주 잘게 다져서 섞어서 반죽을 완성해 놓으면은 수제비가 익었을 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랩 사서 구멍 뻥 뚫어서 상온 발효 그냥 두겠습니다. 육수 30분 다 끓었다. 자 불 끄고요. 다시마 15분 불 끈 상태로 넣어둘게요. 표고버섯은 잘 건져서 식히고요. 나머지 야채와 다시팩은 다 건져 버립니다. 다시마 우려질 때까지 야채 손질 빠르게 해둬요 우리. 호박은 채 썰고 바슴송 마늘 5개 다져다져 준비해 줍니다. 작은 감자 1개도 썰어서 이건 바로 넣을게요. 익는 데 제일 오래 걸리니까요. 표고버섯도 다 식었으면 썰어서 바로 그냥 육수에 넣겠습니다. 15분 다 지났다. 자 다시마 건져서 채 썰어서 고명으로 준비하고 재료 준비 마무리 하겠습니다. 육수는 줄어든 만큼 쑥대 침물 남았으면 넣고 없으면 그냥 물로 보충합니다. 숙대머리 세상에나 죄송해요. 다시 중불로 불 켜고 아 맛있어 해야 되니까 간부터 할게요. 액젓 1티스푼 국간장 1티스푼 소금 2분의 1티스푼 굴소스 2분의 1티스푼 구추넣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고요. 반죽 밀대로 밀면 되는데 혹시 밀대 없으면 이렇게 마르 고틀 병 냅싸서 아주 밀면 됩니다. 최대한 얇게 밀어서 이렇게 수제비 넙지 크게 만들어서 뚝뚝뚝뚝 띄어서 넣은 다음에요. 수제비가 동동 뜨기 시작하면 호박채 썬거 넣고요. 호박이 명해질 때쯤 거품 한번 덮고 채종간 한번 더 봅니다. 싱거우면 소금만 넣으면 되고요. 짜면 물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 전 약간 짜서 물을 좀 보충했습니다. 매운맛은 확실하게 내는데 육수색은 절대 빨갛게 안 변하게 하는 태국 라이틴 매운 고춧가루 넣어서 칼칼함을 올려주고요. 이제 두 그릇 예쁘게 떠서 파송송 위에 올리고 와우 수제비 색깔 정말 예쁘죠? 이렇게 다져서 넣어놓은 숙이 박혀있잖아요. 그쵸? 맛있겠죠? 한술 정성스럽게 떠서 무천김치도 올리고 한입 와 이거 봄에 좋은 기운이 쌉쌀하고 좋은 향기를 가진 숯과 함께 몸에 확 확 퍼지면서 진짜로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나는데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배부르게 쑥 수제비 한 그릇 먹었으니 바로 숙라떼! 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잔의 여유가 건조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이거 아무래도 내일 촬영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뵐게요. 오우 완전 빠삭빠삭하게 잘 건조됐습니다. 이렇게 김처럼 부셔지게 잘 건조가 돼야지 수분이 완전히 없어져서요. 곱게 갈리고요. 나중에 수분 때문에 떡지는 현상이 안 생겨요. 얼른 달콤달콤 쑥라떼 만들어볼까요? 왜? 목말라! 식품 건조기가 없으신 구독자님도 계실테니 두 가지 종류의 쑥라떼를 만들어 볼게요. 생숙으로 만드는 쑥라떼와 수제 쑥가루로 만드는 쑥라떼예요. 재료는 이렇게 얼음, 요거트, 우유, 아가베 실험만 있으면 되고요. 이게 다입니다. 일단 잠시 이거 치워두고요. 일단 쑥가루부터 만들게요. 자, 건조된 쑥 넣고요. 블렌더에 윙윙윙윙윙윙윙윙 곱게 최대한 곱게 갈고요. 채로 걸러서 곱게 내려도 되는데 이러면 로스가 너무 많아요.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니 굳이 섬유질을 걸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장건간에 최고 섬유질! 생숙 라떼부터 갈게요. 우유 300ml의 블레인 요거트 반 조금 안되게 드셔도 돼요. 데친 쑥은 이렇게 이만큼만 넣을게요. 아가베 시럽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바퀴 돌려주고요. 데친 쑥 입자가 거의 안 보일 때까지 곱게 곱게 블렌더로 완전히 완전히 곱게 갈아주세요. 자, 완성! 색 정말 이쁘죠? 얼음 컵에 이렇게 붓고요. 와, 붓는데 이거 쑥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대박입니다, 대박! 이번에는 쑥가루라떼 우유 200ml만 넣어도 되겠어요. 쑥가루는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고요. 저는 이만큼 넣었고요. 아가베 시럽 이렇게 해서 네 바퀴 정도 돌렸고요. 요것도 반 정도 블렌더로 윙윙! 이것도 얼음 컵에 넣고 준비 완료! 자, 이제 맛보겠습니다. 생숙 라떼부터 한 입 와, 이거 미쳤다! 진짜 대박입니다. 정말 향긋한데요? 끝맛은 약간 쌉싸름해요. 대박입니다. 이번에는 쑥가루라떼 가루를 섞어서 그런지 브랜딩될 때 거품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크리미하게 했는데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대박! 이것도 대박입니다, 정말! 그게 모두 제 인생 최고의 쑥라떼가 된 것 같아요. 집에서밖에 못 먹는 맛입니다. 참, 아침에 요거트에 이렇게 매일 타드셔도요, 정말 좋습니다. 유산균도 좋은데 쑥 섬유질이 들어가서 훨씬 더 건강에 최고가 되겠죠? 자, 이번 주는 가족들과 함께 쑥 이렇게 뜯어서 단합도 하시고 같이 쑥 수제비와 쑥라떼도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전 이게 소소한 행복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이 뭐 어디 뭐 있겠습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